저 빅벤은 없어요. 아 단정... 우리가 밀리미엄 펄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와! 우주선! 스타워즈! 2밀리미엄 뷰어스? 이 얘기 내가 좀 몰라요. 그럼 렛츠고. 20억 뷰 어떻게... 20억 뷰 해내야겠지. 20억 뷰 해내야겠다. 밑에서... 이건 애들이 들지도 못해. 형 혼자 들어봐. 이건 레어야 형. 20억 뷰 하나 더. 콜로세오! 콜로세오! 잠깐만요. 여기까지만 해도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더 가면 우리 나쁜 놈으로 덴마크에 찍힐 것 같아. 개수가 중요하잖아. 개수는 많이 못 준다니까. 형 레어템이라니까. 여기서 여기서 더 뭘 요구하면 진짜 외진상이라는 소리지. 배틀. 전국에 품절난 창고에 11개 있었어요. 11개. 11개요? 이거는 딱 100개 정도 안 되나? 129, 119 이렇게 해주면... 119. 저희가 이게 지금 품절 대란이라서 지금 콜로세오 한 개, 밀레니엄 파리콘 한 개. 그다음에 꽃다발 열 개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110만 원입니다, 110만 원. 소비자 판매가가... 예, 예, 예. 제국가가 혐사 테이블 올라왔으니까... 그러면 우리 그 세스미... 세스미 스트리트, 폴스의 고일리... 인테리어도 좋고... 인테리어도 좋고... 드라이브. 몇 대. 몇 대. 30세컨에 한 대당 일주일씩 올라갑니다. 우리가 진짜 광고 효과가 중요하잖아요. 편집력이 뛰어난 우리 마우스 감독님께서 레고만을 위한 대놓고 스페셜이라서 30초를 쏘겠습니다. 어? 어?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. 저 레고 통화하고 같이 좀... 레츠 고! 레고! 우리 마우스 감독님이 집을 5일 안 보내겠습니다. 사과했다 해서! 30초! 그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투랑. 네. 와... 지금 저희가 팔 게 없어서 한 개 있고요. 아까 세스미 스트리트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재고가 없어서... 그 대신 인피니트 건틀렛 있죠?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블. 타노스 건틀렛은 3개. 3개, 3개? 예, 예. 와... 진짜... 저희가 정말 뜻깊은 자리인 만큼 추가로 1만 개를 좋은 곳에 기부를 좀 하려고... 1만 개요? 1만 개요? 이게 상대 상관없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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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12월 9일에... 무슨 일이고 데이거든요. 알고 계셨네요. 무슨 일이고 데이인가요? 네. 12월 9일에 이래서... 종 좀 보셨다가 기부를 하겠고... 와... 잠깐만... 지금까지...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못 본... 거의 다 못 본 직원들... 잠깐만 이걸로 찍어 저거! 아니 그러니까... 이걸로 찍어! 나 찍을 필요 없어! 저거 찍어! 어? 이거요? 타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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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기! 어? 이거 진짜 써줘요? 써줘요? 이거는 7월 1일 날 런칭 할 집사이에요. 런쥔? 이거는... 지금 저희도 처음 봐요. 완전 뜨거운 신상! 이참에서 매차대로 시상 primitive! 감사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. 그냥 대단한 거지? 아니 형 봐봐요! 출시가 안됐어요. 안됐어! 얼마에요! 모르죠? 드나무rás 갑이에요! 집에는 나는 그냥 한 달 정도 인터넷 끊어갈테니까 안되지 자 그러면 중간 광고 30조 첫 번째 30조 콜콜콜콜 샵틱 가티 빌리 가티 빌리 가티 빌리 가티 빌리